많은 분들이 명상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으시고 메타인지의 오류죠.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몰라만 잘하자. 그럼 몰라만 참나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게 그래요. 아공복궁구공진리가 인가가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하시고 참나를 더 진하게 만날 방법은 없을까요? 참나랑 더 깊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참나를 얕게 만나건 깊게 만나건 참나 상태에서 에고랑 다른 체험이 일어나니까 그 체험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하셔야 돼요. 아공복궁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참나는 이런데 에고는 이렇구나. 참나와 에고 관계는 이렇구나. 이거를 계속 얕은 참나 체험이건 깊은 참나 체험이건 참나 체험이 있을 때마다 뭔가 예전에 내렸던 결론이라도 다시 재확인하고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업장이 안 털립니다. 그래서 명상만 계속 하시죠. 죽을 때까지 참나를 더 잡아야 되는데 참나가 더 깊이 흘러야 되는데 참나에 더 깊이 빠져들어야 되는데 이런 망상 속에서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수행에 답이 안 난 채로 끝나실 거예요. 결론이. 저는 그 상황을 맞이하시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명상만으로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참나 상태에 있으실 수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린 늘 참나 상태지만 참나랑 더 깊이 만나는 명상이라는 건 나와야 돼요. 들어가면 나와야 되는 체험이에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결론을 못 낸다면 영원히 들락날락만 거린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명상만 하시고 찾아와서 제가 견성인가요? 왜 견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참나가 흐르세요? 네 늘 흘러요. 그런데 아공 복공 아세요? 뭐요? 그거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꼭 깨달으신 것 같은 착각까지 이렇게. 왜? 아니 내면에 참나를 만나니까 난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그럼 저희 학당에서 몇 급인지 아세요? 9급이요. 9급. 왜 8급도 못 쳐드린지 아세요? 8급은요. 참나 체험을 통해서 아공 복공에 대해서 인과를 하셔야 돼요. 아공 자명하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애고는 이렇고 참나는 이렇다. 참나와 애고는 이런 관계다. 1급에 비해서는 덜 자명하겠지만 분명히 자기 자명한 체험에 근거한 확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역량만큼. 이게 안 되고 참나가 늘 흘러요. 참나를 만나고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으로만 얘기하시면 여러분 학당에서는 9급밖에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체험한 거를 개념화할 수 없는 분은 정확히 안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념이 자명하지 않을 때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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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